2022년 5월 둘째 주 뮤직빙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명훈과 레슬라핌.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방송 회수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레슬라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 데뷔 앨범 많이 사랑받게 도와주신 소성진 대표님 그리고 강시혁 PD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팬분들 덕분에 이렇게 사랑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피어레스한 모습,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어떡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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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높은 곳에 난 딱 구원해 느꼈어 나의 앤서. 내 혈관 속에 날티는 유해 내 거대한 패션. 아무 관심 없어 과거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트러블레아. I'm fearless and you wish new crazy. 올라간 next one. We put your highway highway highway. 멋진 걸 말해 딱 해. 내 흥침도 나의 일부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